바로 여기 도착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원표라고. 안녕하세요. 저희 지역구 민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진희 기장님. 안녕하세요. 김종원 도당위원장. 김종원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많이 받으세요. 곽상흥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중인 기회의 의장님. 아, 예. 의장님. 새해 복무 마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매우 보러 가시겠습니다. 양문석 씨. 양문석. 네, 우리 경남. 안녕하세요. 매우 보러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나오면 덜게요.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제가 빌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많이. 잘 들어갑니다. 따뜻해져서.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혼자 보러 가실 분들은 또 처음이에요. 네. 항상 같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재단의. 관장입니다. 네, 있으시지요. 복 많이 받으세요. 금천구청장 코로나가 아직 진행중이니까요 뒤에 좁긴 합니다만 앞뒤 간격을 조금 벌려서 입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하실 때요 참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때까지 천천히 입장하겠습니다 반쪽 wondering 제목 had a lot 호주 해주세요 네 경제 처럼 식사 하 하 하 하 지금까지 시작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허나 분양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경례 바로 모두 묵념.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경례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경례합니다. 바로 참배의식을 마치고 대통령 묘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대통령 묘소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서시겠습니다. 대통령 묘소를 감싸안 듯이 자연스럽게 둘러서시면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입니다. 1946년 9월 1일에 태어나셔서 2009년 5월 23일에 서거하셨습니다. 화장해라 집 가까운데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묘소와 묘역입니다.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으로 모시고 대통령의 고향마을인 봉하마을 내에 있는 생가와 대통령의 집 가까운 곳에 모셨습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신 넓고 평평한 바위라는 뜻의 너럭바위가 바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아주 작은 비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비석 너럭바위에는 대통령 노무현 여섯 글자를 새기고 묘역 전체 바닥에 깔려있는 약 1만 5천여 개의 국민참여 박석에 새겨진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글로 이 비석에 비문을 대신하였습니다. 비석 받침에 대통령의 소중한 어록 한 구절을 새겼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작은 비석 너럭바위 아래에 대통령께서 편히 잠들어 계십니다. 저장하는 Dominican'd아버리 아래에 대통령의 조직한 발ов이 너무 좋아요. 라면을 받아들어 오는 배라에 대통령의 라면을 가지고 있는 Tale에 대한 재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라면을 가져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대통령의 고춤탕이 남은 부족한 그릇이의 고추는 매우 뒤쪽은 라면을 넘어트러가겠습니다. 이제 육아에 더 황바위에 진't한 소중한 능력을 빻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묵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묵념 바로 이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참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퇴장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퇴장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퇴장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퇴장하시겠습니다 고uddpecially 관계형이 준비되는데요 장갑은 절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 부탁하겠습니다. 사인펜하고 붓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나와요.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양이 시장에 들어가요. 소금을 해보신 것 같아요. 소금을 해보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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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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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끝에는 들어갔습니다. 당선 확정됐을 때 민주당사 앞에서 찍으신 그걸로 참고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그날 밤. 자, 이런 사진 꼭 찍기 바라라. 꼭 보셔야 되는 사진. 이 예산이 너무 고우셨다. 지금도 고우시지만. 그렇죠? 아, 지금 이쪽으로 오셔야 되나요? 네. 회의하고 함께다가. 이렇게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갔어요. 이쪽으로 나갔어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호요리와 함께. 고춧가루. 흑가루. 혜원에. 고추. 고추. 뱅.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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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오시다가 손님들 오시면 여기 내어드리고 맞은편이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템사님 여기 넣어야 할 수 없습니다 안다 보기로 하십니다 대통령이 계시면 저 여기 안 되죠 네폭병품라고 하죠 아이고 여기 보시면 창 디자인이 마치 네폭짜리 자연 병풍을 연장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지금은 수영이 좀 풀어졌는데 바깥에 있는 소남내그루가 정면에서 보면 한 벅당 한 벅씩 딱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액자가 있는데요 저 작품이 오실 날입니다 신현복 선생님의 오시는 분들이 저 작품보다 더 많이 영감을 얻어가는 작품이 저 액자 밑에 있는 손자의 작품입니다 대통령이 쓰지 말아봐야겠어요 고기를 Protagon시 옮기고 여기 두 명은 한 젓간 하나 이따가거든요 딱 뜯어도 한번 봐주시죠 네 안 드시면 되고요 저 왁석까지 나오게 찍어주실 거예요 이거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다위가 보이에요 파다바이 정품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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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으로 옮기신거예요. 대통령 께서 그래서 밖에보면 하루종일 그때 손님들이 있었으니까 밖을보니까 이게 덜 답답하니까 두 분도 저렇게 밖에 보고 계셨던거죠 그래서 자리가 저렇게 나왔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고 여기다 여기다 다 남아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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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